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제가 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친형이 대학교에서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차에 제가 사는 동네가 미군부대 근처였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락이나 메탈 음악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미군들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물물교환처럼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군들한테 우리가 뭘 주고 미군한테 주로 받은 게 이제 그런 비디오 VHS로 비디오물 같은 거 받았는데 그 밴드가 공연하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약간 괴기한 느낌의 밴드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도얼스라는 밴드의 라이브 실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아 난 저거 저런 걸 해보고 싶다 밴드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밴드 하자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만들었죠 스쿨 밴드 단두대라는 밴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밴드 하는 친형이 있는 그 친구를 주축으로 모였어요 그 친구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고 목장 아들이었거든요 목장에서 연습하면 이제 소음이 안 나니까 목장에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친형이 이제 밴드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밴드 하다 보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그런 음악들을 또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악세사리 같은 것도 우린 전혀 몰랐는데 뭐 디스토션이랑 이런 거를 막 쓰니까 그 친구를 주축으로 이제 결성이 됐죠 고등학교 때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저는 계속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그때 다들 대학교 간다고 공부하고 할 때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밤 업소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한 군데에서 이제 오디션이 붙어서 거기서 이제 업소 생활을 밤마다 한 30분씩 이제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저를 본 지금 현재 이등병의 편지랑 가우루 최고 앞에서 작사 작곡한 김현성이랑 작곡가 형이 저한테 팀을 하자고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팀 이름이 노래동인종희연이라는 팀이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한 7명, 8명 정도 되는 약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표방한 듯한 팀이었는데 가사 내용은 노찻사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한 팀이었다면 저희들은 그냥 아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또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컬로 들어가진 않았고 저는 기타와 키보드 연주자로 일단 들어가서 코러스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노래동인종희연이라는 팀이 파주와 고양시 일대에서만 활동하는 팀이었어요 다 그쪽 지역분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앨범 발매를 했어요 수록곡 중에 한 곡은 제가 솔로곡을 하나 또 얻는 기회가 생겨서 솔로곡도 하나 하고 그래서 녹음도 좀 서울에서 좀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녹음도 하고 해서 앨범이 발매가 됐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매니저나 이런 회사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현성이 형이랑 저랑 둘이 제가 약간 그 팀의 얼굴 마담 같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현성이 형이랑 저랑 둘이 그 제가 쫓아다니면서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앨범 이렇게 주면서 특히 라디오 쪽에 PD분들한테 앨범 주면서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니고 했습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은 또 음악을 틀어 주시기도 했는데 라디오에 한번 나오면 이제 저희들은 경사가 나는 거죠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나왔다 말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노래동인 종현이라는 팀으로 저희가 이제 고향시 문예회관 이런 곳에서 공연도 하고 근데 이제 단독 공연은 아니었고 이제 그 여러 팀들이 같이 같이 모인 공연 그런 약간 페스티벌 같은 데에서 공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활동 무대가 제일 많이 공연했던 데가 성균관대학교 앞에 시 문화회관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시인들의 어떤 모임하는 장소 같은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 한 시를 선정해서 그 시에 곡을 붙여서 곡을 발표하는 식으로 계속 매주 공연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이 좀 많이 저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 게스트 요청이 와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저희들은 이제 그 무대를 중앙 무대라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약간 변두리에서 활동하는 팀이었으니까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항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해서 또 굉장히 엄청 기뻤고 설레였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노차싸 공연의 게스트를 두 곡을 하기로 해서 그때 공연을 했는데 강원 형님이 저를 보고 이제 눈에 좀 들어왔나 봐요 제가 왜냐면 그때 두 곡을 연주하는데 피아노도 쳤다가 막 일렉기타도 쳤다가 노래도 했다가 막 되게 많은 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할 사람이 없어서 저밖에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좀 배운 게 있어서 기타는 이제 독학으로 막 어떻게 어떻게 막 배웠고 록밴드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강원 형님이 뒤풀이 장소에 오라고 해서 노차싸 공연 뒤풀이에 가서 저한테 엄청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질문하시면서 좋아하는 밴드 누구냐 도울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파주에 사는 네가 어떻게 도울스를 아냐 뭐 이러면서 약간 무시 겸 놀람 겸 막 이러면서 되게 눈여겨보시다가 저를 이제 음반 제작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기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반 솔로 앨범까지 이제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영화 감독인 김홍준 감독님한테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셔서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메이저 상업 영화를 또 정글 스토리라는 영화를 저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하게 되고 갑자기 막 뭔가 기회가 막 엄청 막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1집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앨범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게 해주셔가지고 당시만 해도 이제 음악 평론가 분들의 어떤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력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신인인데 뭐 뭐 이런 신인 괴물 신인이 나왔다 이러면서 많이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해서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었죠 이제 종이현을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현성이 형이 저한테 만약에 우리 팀 멤버 중에 누구라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린 오는 사람은 가려서 받지만 가는 사람은 안 잡는다 되게 그런 오픈마인드였거든요 형이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사 공연 끝나고 이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형한테 얘기했을 때 형이 잘 됐다 하면서 솔로 앨범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고 나가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로 게스트 기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여행 스케치 그리고 돌아가신 이제 광석이 형님 공연 게스트 기회가 생겨서 게스트를 그때 하게 됐었습니다 혼자 첫 솔로 게스트가 권진원 누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고 또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생긴 게 그게 이제 학전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권진원 누나가 학전의 주인이신 대선배님이신 김민기 선생님께서 공연을 보러 잠깐 내려오셨다가 사무실에서 제가 게스트하는 걸 보시고 뮤지컬 주인공으로 저를 캐스팅을 바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경 뮤지컬인 개똥이라는 작품에 주인공 개똥이로 저를 캐스팅하셔서 뮤지컬까지 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저는 뮤지컬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예 뮤지컬이 아예 뭔지도 몰랐는데 김민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어마어마했던 때이기 때문에 김민기 선생님이 뭘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난 무조건 한다 뮤지컬이 뭔지 몰라서 일단 아는 척을 하고 막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뒤에 가서 사람들한테 근데 뮤지컬이 뭐냐고 물어보고 막 아 큰일 났다 연기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연기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하게 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아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제가 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연기하고 하려면 좀 이게 좀 뭐라 그래야지 당도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면이 좀 없었거든요 무대에서만큼은 제 공연 때는 뭐 집중을 해서 하지만 뮤지컬은 너무 달랐고 특히 연습 과정 무대보다 연습이 더 힘들었었어요 저는 학전은 그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로는 다른 극장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역사와 전통과 품위가 있는 그런 극장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극장들은 조금 약간 캐주얼한 이미지가 좀 있다면 학전은 되게 전통이 있는 어떤 느낌 조금 묵직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학전은 음악 공연만 하는 공연장이 아니고 뮤지컬과 연극과 이런 거를 같이 했던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